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29일 주동미군 감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. 미 국방부는 현재 약 3만 명인 주동미군 병력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줄여 미국 본토와 북대서양 조약기군의 다른 동맹국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주동미군 감축을 세계 안보 전략 변화에 따라 미군을 재배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 내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. 한편 한국 국방부는 주동미군 감축 발표와 관련해 주한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